자 조동사를 찍습니다. 조동사. 동사를 도와주려고 조동사야. 무슨 조자냐? 도와줄 조자죠? 또 뭘 도와준다? 움직임을 도와준다. 그렇죠?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를 보니까 can, should, would, could, might, ought to 이런 것들이 조동사더라 이거지. 그러니? 그러면 조동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조동사를 보니까 조동사를 방금 여기 보세요. 방금 이렇게 보니까 조동사들이 많지? 이걸 또 분류를 한번 해봤어.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인데 이 동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책에 있지. 조동사의 종류 보니까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내가 나타내지는 않았어. 일반 조동사가 있고 서법 조동사가 있어. 그게 뭐냐면 조동사니까 뭐가 생각나니? 이 많은 단어 중에서 뭐가 생각나? can, will, shall 이런 거죠. 그런데 약간 이 조동사를 분류를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너네가 말하는 can, 이런 것은 뭐야? 문장을 도와주는 거야? 어떤 것을 도와주는 거야? 이건 해석이 틀려버리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이렇게 심적, 나는 할 수 있다. 알겠어요? 할 수 있다. should,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태도야. 태도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우리가 무슨 조동사? 서법 조동사라고 하고 문장의 형태를 전하는 거야. 부정문 만들 때, 의문문 만들 때 이런 걸 도와주는 거야. 미래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조동사들. 이런 조동사들이 있어. 뭐가 있어? 따라해. will, do. will, do. 또 뭐 있어요? have. have pp가 되어버리면 뭐가 돼? 현재 완료가 되어버리지. 이런 조동사들이 있어. 이런 조동사를 우리가 무슨 조동사라고 한다? 일반 조동사.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너네가 알고 있는 can, 이런 조동사들이 무슨 조동사다? 문장에서 서법,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런 조동사들이 무슨 조동사다? 서법 조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됐지? 그러면 조동사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책에 있죠? do야. do. do에다 동그라미. do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do는 언제 쓰니? 우리가 부정문이나 뭐에 쓴다고 했어요? 의문문 전환할 때 쓰지. 또 어디 있어? do가. 강조. I do remember the day. 할 때 동사를 강조할 때도 써요. 옆에다 강조 하나 써놔. 그리고 나는 피자 좋아한다. 나도 그럴 땐 말이야. so do I 그러지. so do I. 동사를 대신한다 해서 무슨 동사? 대동사. do의 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알겠니? 그냥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고 가자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시제를 나타낸 조동사들이 있어. will이나 have 이런 것들 있죠? 설명 안 해도 알겠고. 그 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can이나 must나 may 이런 조동사를 무슨 조동사라고 한다? 서법 조동사라고 한다. 이런 서법 조동사는 뭘 하냐 하면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야. 옆에다 써놓으세요. 무슨 뭐라고요? 의미를 보충해 준다. 알고만 있어. 조동사의 종류에는 그래서 일반 조동사가 무슨 조동사? 서법 조동사가 있다.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이런 조동사에는 뭐야? 서법 조동사든 무슨 조동사든? 일반 조동사든지 간에 동사를 도와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동사의 특징은, 조동사의 특징은 뭐야? 이거 버스가 뭐 있나요? 버스. 그렇죠? 이번에 또 하나 바뀌었죠? 화면 자체에 내가 선생님이 글을 안 쓰고요. 책으로 공부하려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박죠? 화이트 컬러로 해놨죠? 저번 주에 안 그렇지? 저번 주와 다르지? 더 낫지 않니? 눈부시니? 안 보시지? 깔끔하지? 나도 노력 많이 한다. 알겠니? 깔끔하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옛날에 버스에는, 위에가 옛날에 버스고 밑에가 아래 버스야. 현재 버스야. 차이점이 뭐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또? 차이점이 이거 봐봐. 이거 현태까지는 무늬 몇 개야? 두 개였죠? 옛날에는? 하나였지. 옛날에는 어디로 탔냐? 뒤로 타서 뒤로 내렸어. 요즘은 앞으로 타서 돈 내고 뒤로 내리지? 뒤로 내린단 말이야. 시대가 변하는 거 아니니? 기름도 옛날에 같으면 어떻게? 쫙 가서 알바들이 와서 기름 넣어주잖아. 요즘은 어떻게? 내가 가서 내가 넣어야 돼. 귀찮아 죽겠어. 그치? 사람들이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화장주도 안 줘요. 요즘은. 가격 내린다고. 그치? 가격 비싸도 괜찮은데 왜 가격을 내리지? 나는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데 혹시 주유수로 할 사람 끝까지 어떻게?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좀 비싸도 거기를 찾는 고객이 분명히 또 있을 거야. 그러니 안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귀찮아 내리기. 옛날에는 뒤로 버스를 탔어. 그러면 누가 있었어? 누가 차비 받았어? 안내원. 조수 알아요? 오라이 한 사람? 오라이가 무슨 말이야? 오라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말이야. 차 이렇게 딱 버스 타면 옛날에 찾아가고 우리 중학교 때는 버스에 막 300명 탔다고. 막 이렇게 쟁겨요. 막 짐작처럼. 가방은 의자에는 사람이 앉는 게 아니야. 가방이 앉지. 의자에 딱 가방 30개, 40개 쌓아놓고 사람 밀어넣어서 가는 거야. 중학교 때까지 아침에 버스. 하루에 버스 두 대 들어오니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침 버스를 놓치면 다 걸어가야 되는 거야. 15km, 10km. 이봉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버스 기사 안내원이 이렇게 막 타고 가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오라이, 오라이 그게 뭐야. 일본에서 들어오는 말이지. 오라이, 좋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버스는 조수가 있었어. 왜 선생님이 이걸 넣으냐면 버스가 조수가 있으니까 굳은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야. 조수가 하는 거지. 오버이트에서 누가 치워야 돼. 조수가 치워야 돼. 누가 침뱉 탔어. 누가 치워야 돼. 조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조자가 도와줄 조자이기 때문에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뭐만 하면 된다? 동사의 원형. 쉬운 거 같지? 그런데 이게 수능 시험에서 7번 나왔던 거지. 이따가 슈드가 나와요, 슈드. 조동사를 생략해 버려. 조동사가 분명히 있는데 조동사를 생략해 놔 버려. 생략해 놓지만 조동사가 있다, 없다?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 환준아, 그렇겠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 이게 시험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봅시다. 조동사의 특징 1번. 동사의 원형. 거기다 별표 꽝찬아. 그리고 조동사, 조동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조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다 똑같지요? 그래, 안 그래요? 단, 과거형은 있어. 그런데 I can, you can, he can 다 똑같지요? 조동사 다음에 뭐가 붙은다? 낫이 붙은다. 조동사 앞에부터, 뒤에부터? 뒤에부터. 이거 여러분 3번에 있어요. 3번에 또 해놓으세요. 이따가. 왜냐하면 리드하고 대어 배울 때 이게 중요해요. 조동사 플러스 나시야. 그다음에 응응 만들 때는 조동사가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간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더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넘어가자. 보면 밑에 기본 조동사가 있네. 기본 조동사. 우리가 서법 조동사들이 의 태도를 나타낸다 했는데 서법 조동사 중에서도 따라해 can. may, must. can하고 may하고 must가 기본 조동사야. 왜 기본 조동사냐고 하면 조동사 중에서도 왜 기본 조동사냐고 하면 추측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추측. can의 의미가 많아. 그런데 그중에서도 뭐가 있어? 추측이 있고요. may의 의미도 많아. 그중에서도 뭐가 있어? 추측이 있고요. must도 의미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뭐가 있다? 추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알겠니? 추측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조동사라 하는데 그러면 칠판을 봐라. 책은 조금 이따 보고. can하고 must하고 may했다가 현재형이 붙으면 어떻게?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 되고 have pp가 붙으면 무슨 사실의 추측이다? 과거 사실의 추측이 돼. 그래서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cannot be가 무슨 뜻이다? 뭐 뭐 일 리 없다. cannot have pp는 뭐 뭐 했을 리 없다. 암기해야 돼요. may have pp는 뭐 뭐 일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실수했네. may be가 무슨 뜻이라고? 뭐 뭐 일 수도 있을까. may be 아마 그럴 것이다. 이 말이겠죠? must be는 틀림없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must have pp가 되면 뭐 뭐 했음에 틀림없다. 알겠지?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많은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이 조동사의 관형적인 용법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시험이다. 암기해야 됩니다. cannot have pp 했을 리 없다. may have pp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 틀림없다. 거기서 should have pp가 있어요. should have pp 뭐 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봐라.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버려요. 했어야 했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거짓말이 돼버려. need not have pp 뭐야.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알겠지? 거짓말이 돼버려. 이것도 had better done it. 그것을 하였다면 더 좋았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것은 거짓말이 되는 조동사고 이것은 뭐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다. 그래서 어떻게? 추측의 조동사와 유감을 나타내는 거짓말의 조동사가 있다. 그래서 관형적인 용법이 시험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책에는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여기다가 참고해서 어디다가 해놔야 되냐면 기본 조동사 밑에다가 조동사의 관형적인 용법 쓰세요. 그래서 정리 써놓으시면 돼요. 집에 가서 정리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조동사는 뭐라고? 동사를 도와준다. 알겠지? 이런 조동사는 크게 무슨 조동사? 일반 조동사와 서법 조동사가 있는데 일반 조동사에는 어떻게? 두, 윌, 해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조동사다. 두는 특징이 부정문, 의문문, 대동사, 강조의 용법이 있고요. 나머지는 시제를 나타내더라. 의미를 나타내는 게 무슨 조동사다? 일반 조동사다. 그러면서 조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다. 알겠죠? 그러면서 조동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인칭에 무관하고요. not을 붙인다.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쓴다.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 조동사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 can하고 may하고 must가 있는데 can, must, may 했다가 동사의 원형이 붙으면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고 have pp가 붙었다. 무슨 사실의 추측이다? 과거 사실의 추측이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문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배우면 70%야. 알겠니? 여기까지 배우고 should have pp 하나만 더 배우면 고등학교 문장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